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킴입니다 오늘은 43번 지문과 44번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음 첫번째 문장부터 보시면은 자 듀링 더 프레젠트 센츄 이죠 그러니까 금세기 동안이죠 예 현 세기 동안에 자 우리는 해부 헐드 줘 들었습니다 자 뭘 들었는가 보시면은 이제 이 쏘가 보이면은 뒤에 뭐가 따라와요 대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혁명적인 발견 뭐에 대한 현대 피직스 물리학이죠 현대 물리학에 대한 혁명적인 발견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다 we are apt to 부정사죠 자 be apt to 부정사 하게 되면은 이게 tend to 부정사랑 같아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입니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be inclined to 부정사 어디어디로 기울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너무나도 우리는 혁명적인 현대 물리학의 발견에 대해서 많이 들어서 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forget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죠 뭐를 잊어버립니까 얼마나 위대한지 어 그리고 주어가 나와 있는데 주어가 지금 없죠 주어가 어디 있어요 동사가 나왔네요 주어가 바로 더 체인지 가 주어인데 지금 주어가 엄청 길어요 어디까지 가 주어 냐 면 체인지 인더 아웃룩 듀 투 바이올러지 이게 지금 좋아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 균형상 뒤로 이렇게 좀 빼준 겁니다 얼마나 위대했는지 죠 뭐가 바로 변하죠 변화 뭐에 대한 변화에요 관점 그죠 관점에 대한 변화 또는 견해에 대한 변화 뭐 때문에 바이올러지니까 생물학이죠 생물학으로 인한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 그죠 우리가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 얘기죠 자 그러나 인 썸 리스펙트 리스펙트 여기서 존경 아니에요 점입니다 점 측면입니다 몇몇 점에서 몇몇 측면에서 자 이것은 has been more important 더 중요해 왔대요 자 이는 그것이 저 그것이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뭐에 방식이죠 방식 그쵸 예 어떤 방식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방식이네요 어디에서 인 아월 에브리데이 이그지스턴스 즉 우리의 매일매일의 실존이 되겠죠 실존 그죠 예 우리 일상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상 생활에 영향을 많이 미쳐 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위드하우스는 뭐뭇이 없이 또는 뭐뭇이 없다면 이죠 예 발견이 없다면 이죠 이러한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뭐예요 사상이 없다면 누구의 사상이에요 다윈이죠 다윈 찰스 다윈 그리고 또 다른 위대한 파이오니얼 개척자들 그쵸 어디에 있어서의 개척자 또는 선구자라는 뜻도 있고 이 생물학 분야에 있어서의 이 선구자들의 발견과 사상이 없었다면 자 누구로부터 누구까지에요 가로로 묶어줘야겠죠 컴마 컴마는 이 맨델이죠 예 맨델의 유전법칙 우리 학교 다닐때 배웠죠 그리고 프로이트죠 프로이트 예 요 맨델부터 이 프로이트에 이르기까지 생물학 분야에 위대한 선지자들과 이 다윈의 발견과 생각이 없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주어동사 나오겠죠 we should all be different from what we are 우리 모두는 be different from 이니까 다르단 얘기죠 뭐와 what we are what we are는 뭐예요 예 이거는 우리의 현재의 존재 현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은 I like 다음에 you 라고 하는 말하고 who you are 라고 말하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습니다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거고 얘도 너를 좋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명사절로 만든 거죠 의문사 더해 갖고 나는 좋아하는데 너의 너의 인격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인격 그쵸 너의 존재를 좋아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의 존재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I like 그 다음에 who you were 라고 했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과거 모습을 좋아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 유 라는 목적어를 who you are 같이 풀어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는 who you were 하면 과거 모습이고 who you will be 하면 미래 모습을 좋아하는 거죠 예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should라는 거 여러분 좀 이 43번 지문에서는 이 should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should 하면은요 우리 한국 학생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뭐 뭐 해야 한다면 알아요 여러분 should가 그런데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조동사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추측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might가 있죠 예 may 그죠 may might 같은 거 요런게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강한 추측은 뭡니까 must죠 요런 것만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should는요 이 may 와 must의 중간 정도 되는 조동사 입니다 추측으로 아시겠습니까 한 뭐 60% 에서 70% 정도의 추측을 나타내요 should가 추측의 조동사 라는 거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 있을 텐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 그 문용 선생님이 쓴 영문법 해설 책에 보면은 추측의 조동사들의 강도를 강도별로 어 나열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제가 조금 알려드릴께요 제일 강한 추측이 뭐예요 제일 강한 추측이 당연히 must죠 이게 강한 추측이고 그 다음이 이제 미국 영어에서는 안쓰지만 will 이에요 will 예 요건 영국에서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이 would 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o2에요 o2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should죠 그 다음이 can 그 다음에 could 그 다음에 may 그리고 might 입니다 예 요쪽으로 갈수록 강한 추측이고 요쪽으로 갈수록 약한 추측이라는 거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무튼 핵심은 뭐예요 should가 추측으로 뭐뭐 일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모일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현재 모습과 달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뭐가 없었다면 다윈과 같은 그러한 이 학자들 그리고 생물학 분야의 위대한 선구자들 그죠 멘델부터 시작해서 프로이트까지 이런 사람들의 발견과 사상 생각 등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는 현재 지금의 모습과는 현재 지금의 모습이에요 달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죠 예 요정도로 하시고 자 4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44번에 해피맨이에요 해피맨이라는 걸 한번 보죠 자 나는 have wondered죠 예 근데 없든 종종 궁금했었죠 의아해 했었죠 뭐를요 더 self confidence죠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자신감 누구의 of politicians 정치가들이죠 정치가들 그리고 reformers 개혁가들이죠 정치가와 개혁가들의 자기 자신감 그죠 그것에 대해서 의아해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누구입니까 such like 그와 같은 사람들 정치가들 개혁가들 뭐 선동가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사람들과 같은 자들 를의 self confidence 를 아주 의아해 했었습니다 근데 이 정치가 개혁가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뒤에서 형용사절이 꾸며주죠 who are prefailed to force upon their fellows measures that must alter their manners 여기까지 되게 길죠 예 어디까지 도대체 줄을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아우 너무 기네 그래도 뭐 일단 다 해보고 가봅시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죠 뭐 하도록 준비되어졌어요 force죠 force는 뭡니까 뭔가를 강요하는 거죠 근데 force 다음에 목적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가 먼저 나왔죠 예 왜 그러냐면 목적어가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거예요 예 이 매절을 또 뒤에서 대절이 관계되면서 주격이죠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무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upon their fellows 를 앞으로 뺀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얘네들에게 강요하는 사람이죠 그들의 fellow 친구들이죠 그렇죠 그들의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강요하기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 그렇죠 또는 기꺼이 뭐뭐하다 이 뜻도 되겠죠 기꺼이 강요하려는 그러한 사람들 뭘 강요합니까 바로 요거를 강요하겠죠 매절 자 must or to 변화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고 뭐를요 그들의 어떤 태도라던가 습관이라던가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조치를 강요하는 거죠 그들의 동료들에게 그런데 그런데 그 관점은 또 어떤 관점이에요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에 지금 피리오드가 찍혀야 되는데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아요 오타가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끊어야 됩니다 노란거 지울게요 이쪽 부분은 노란거를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노란거를 지우고 그래서 그들의 방식과 습관과 관점을 바꿔야 한다는 이러한 조치를 그들의 친구들 또는 동료들에게 강요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자들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저했다죠 hesitate 하게 되면 뭐하기를 주저했어요 조언을 하기를 주저했죠 이는 왜냐하면 어떻게 누군가가 충고를 할 수 있나 다른 사람에게 뭐를요 how to act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간접목적어고 직전목적어죠 충고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이것도 원래는 how one can 이 되어야 되는데 어순이 그쵸 예 근데 그냥 이 for 다음에 명사절이 올 때는 평소문의 어순으로 해서 간접 의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물음표 해갖고 직접 의문 형태가 그대로 왔네요 그냥 자 아무튼 어떻게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그 행동해야 하는 방법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충고할 수 있는가 만약 뭐뭐 하지 않는다면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면 이제 언냈으니까 그 다른 사람을 그죠 그 다른 사람을 누군가가 알지 못한다면 자 뭐뭐만큼 잘이죠 이때 에즈에즈는 뭐뭐뿐만 아니라 아니에요 누군가가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 만큼 그죠 만큼 잘 잘 저 다른 사람을 알지 못한다면 그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다른 사람에게 그 누가 충고를 할 수 있냐 그쵸 예 충고를 할 수 있냐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4는 여기서 이유죠 자기는 언제나 충고하기를 꺼린다는 얘기죠 되셨죠 자 heaven knows 하게 되면은 그냥 수거처럼 알아두세요 맹세코에요 맹세코 자 맹세코 나는 no real 모른다는 얘기죠 충분히 몰라요 누구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모르죠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예 그런데 막 정치가들이나 개혁가들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너무 강요하고 그죠 예 그러는 것은 좀 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생각지 않는 자기 독단은 금물이라는 그러한 글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 예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납붙이 입니다 여기서